그리고 4781님. 지영님께 물어봐주세요. 하트 시그널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 안에서 짧은 시간에 서로서로 호감이 진짜 생기나요? 모소리라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진짜 막 다들 계속 모소리라 하시는데 진짜 모소리 시간이에요? 진짜? 메인 작가도 모소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모소리예요. 아 진짜 안 믿으시는구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진짜로요? 지영씨가 살던 세상에서는 어떻게 모소리 어딨어? 일시적 솔로도 플러팅 이렇게 하면서 금방 맺어지고 시그널 보내고 그러는 거지. 댓글이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웃냐고 지금. 장난갔냐? 웃겨? 웃겨? 뭐 이러고 웃지마 누나라고. 웃지 않겠습니다. 슬슬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이러면 안 돼.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문 듣고 이제 8년 동안 베테네 대부분 모여 계셔가지고 8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저희. 그렇네요. 그러면 격리 수용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네. 근데 짧은 시간 한 달을 같이 합숙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느껴지지는 않고 사실 한 달이면 호감이 생기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남녀 4명 4명이 모이니까 실제로도 진짜 호감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아 다 보고 왔어야 이게 사실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뒷부분을 안 보고 왔는데 제가 앞부분은 확실히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있었던 곳은 군대 훈련소밖에 없으실 테니까 모르시겠죠? 하나 둘 셋! 베를린! 베를린!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아 네. 안 가본 것도 있고. 말씀드려도 되나? 최근에 그... 신동엽 씨랑 성시경 씨 나오는... 상인물? 맞아요. 예능에 베를린이 나와요. 아 그래요? 어디 나오지? 아 나온다. 아 아니 나오죠. 맞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 형 봤네라고. 아니 보라고 떠 있는거 아니야?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웃기다. 거의 나왔는데 궁금해가지고. 어디가 궁금하세요? 베를린에? 베를린이 진짜 너무 자유분방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그 점이 궁금하신 건 아니죠? 아예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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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도시 자체가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단순한 호기심. 궁금했습니다. 채팅창에 대장은 좀 봐도 됨이라고 하시는 되게 슬픈 말일 것 같은 말이죠? 유흥성재. 그걸 왜 읽으시죠? 유독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정예인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오해라는 거. 저는 전혀 이쪽을 모릅니다. 너무 웃겨. 안 뜯어져. 어? 약간 묵 같은데? 너 팔이 왜 이래? 병 걸렸어? 아니요. 왜 이렇게 얇어? 아니요. 형 다리에다 신경쓰어. 왜 이렇게 얇어? 깜짝 놀랐네. 뼈삭가야 뼈삭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얇어? 오? 형은 내가 얇다 얘기할 때가 아닌데. 이거 옷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저 밥 먹었는데. 그래? 팔이 너무 말랐어. 아니 그러니까 옷을 너무 헐렁하게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옷이 헐렁하지 않은데 얘가 헐렁한 거야. ㅎㅎㅎ 그치? 2 사이즈야 2 사이즈 진짜 나 깜짝 놀랬어 어 건강은 괜찮은 거지? 네? 어 괜찮은 거지? 어머 어떡해 그치? 장난 아니지? 근데 저희 집이 이래요 집이 그렇다고? 거짓말하지마 아니 근데 진짜 딱 만져봐 야 아.. 이만큼이 나 뭐 ㅋㅋㅋㅋㅋㅋㅋ 아.. 안 믿을 거 진짜 안 믿을 거? 아 진짜 이만해요 진짜 진짜 이만해?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만져봐 장난아니야 깜짝 놀랐어 좀 부러져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너 많이 먹어야 돼 나 이거 하나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두꺼워? 약간 불독다리 있지? 뭘 불독다리야? 아니 왜냐면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이도 그냥 근력 빠지잖아 근데 지금 완전 너무 몰랐잖아 나 처음 봤어 나도 얇은데 닿네 나 안 닿고도 안 닿고도 안 닿고 이랬는데 시계살때 하나씩 더 차야되는데 뭘 하나씩 더 차 아 명예작가 너무 큰일났다 저희 오프링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황홀 11일 월요일입니다 발 먹돼가지고? 아니 발 먹든지 안 먹든지 습보 슈츠의 위력 한국인 땡튜브 하루 1시간 20분 본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니가 옷을 가리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야 스켈레톤 니가 니 친구 중에서 제일 얇지 그치? 모르겠어요 어 그래 커플렉스는 아니잖아 네? 커플렉스는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피고 오겠습니다 다른 피고 오겠습니다 뭔 상관이야 배 먹으면 배가 피게 되는지 시간 남았잖아 10분 어 차에 넣고 차에 넣고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피고 오겠습니다 신선한데 이것도 웃겨야지 장기가 미우기 때문에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하고 근데 저번에 아시안컵 때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라인업으로 좀 했어요 좀 독특한 라인업으로 아시안게임으로 했었구나 아시안컵, 컵 아 아시안컵 안 보셨나요? 아시안컵은 맞습니다 어, 네 당연히 SBS 맞죠 SBS에서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TVN과 쿠팡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이 해서 SBS인지 말고 보신거지. 그래 안했어요. SBS에서 안했어. 아침에 들었으면 SBS라고 생각하신거야. 그래서 그정도로. SBS는 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많이 안해가지고. 입만 바르면 거짓말이네. 아차. 호롱나의 거짓말. 심형 가만히 있어요. 아예 안했네. TVN 독점이어가지고. 방송은 TVN과 TVN. 그리고 온라인은 쿠팡. TVN으로 잠깐 다녀오신거군요. 그렇죠.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 좋죠 프리랜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거 같은데. 제 이름만 알고 오신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탱탱은 알았어. 탱탱은 아닙니다. 배성재의 탱탱. 탱탱은 옛날이죠. 영양 젤리같은거. 옛날면 지금도 있어. 배성재의 탱탱. 아니 탱탱도 뭐. 시작한거인가. 신체의 비밀이라든지. 신체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라고. 신체의 비밀이라는건 이제 겉으로 옷으로 가려져있는 부위라는 아니요. 그래요. 말해봐요. 형님 홀가분하게 나가세요 오늘만큼은. 얼굴 빨개졌어. 아니 왜냐면 저의 신체의 스캔을 머릿속에서 하다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특징으로 할만한건 없는데. 뭐 그쪽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데 뭐 아래쪽에 있다든지 뭐. 그정도. 위치나 뭐 하여튼 그런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뭐 큰 점이 있거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싶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몽고반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엉덩이에. 저의 귀여운 엉덩이. 그쪽에. 이게 몽고반점은 보통. 성장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와 충격이다. 와. 마치. 알고싶지 않았는데. 마치 등급 도장. 그 흑불 뭐 이런것처럼. 야. 푸르빙비한게 있어. 와. 성장이 몽고반점. 알고싶지 않았어. 아니. 형탁형님이 하나 얘기하러 가시고. 와. 와 진짜 대단했다. 와. 이런걸 왜 나무위키 업데이트하여. 와. 와. 알고싶지 않은 비밀. 아 여기. 너무 좋다. 아빠 저 아저씨 똥 묻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아니에요. 저도. 저도 이게 뭘까. 평생 고생하는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빠요. 아빠요. 위치가. 위치가. 막 그렇게까지. 아빠. 위치가 그렇게까지. 민망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약간. 힙업된. 허리에 가까운. 허리 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저 아저씨 봐. 아니 씻고 들어왔어. 아 닦고 들어왔어. 아니 그리고. 갈색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겠죠. 푸른빛입니다. 와. 몽고가 혹시 제시어 아닌가. 아. 에이. 그러려면. 저한테 맨골이라고 해야지. 몽골. 아. 세상에. 와. 몽고 반점이 지지을 수는 있지만. 아우. 그거는.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우. 이런 세상에. 이제 형 볼 때마다. 형 볼 때마다. 무조건 몽고 반점 승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뭐야. 그. 투시되는 안경 쓴 것처럼 계속.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추한 느낌은 아니고. 아. 귀엽겠죠.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아. 제가 또 누가 눈 체크해서. 하하하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 숨꽃이 왜 궁뎅이 펐냐고 하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 숨꽃이라뇨. 하하하하. 그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거 아니고. 푸른색. 푸른반점. 아. 자 이제. 피디님 슬슬. 머리 누려잡고 계시는데.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피디님 아직 저기 계신다는 게. 하하하하. 아직. 임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피디님이 어디 계시오. 저기 저기 저기. 하하하하. 예. 세상에.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피디님이시소? 저분이 피디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나 진짜. 하하하하. 뭔가 지시사항도 좀 쓰고 그러는데. 아. 엔지니어가 과하게. 아 예예예. 내용에 개입하는 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참깨. 너가 넘네. 아 나 참. 정리하고 있어. 같이 맞추려고. 배성재. 배성재는 비밀지킴. 넋살. 나의 의리자랑. 정말. 더욱 인간 피디를 찾으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하하하하.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 밖에 없네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였죠. 여기를 보고서. 잘하고 있나. 보통 예능이나 드라마라면은 같은 공간에 거의 없거든요. 그치. 거의 따로 계시네. 밖을 보면서. 저분 지나가는 저분. 저분들이 피디님이라고 그러시고. 감독님은 보통 이제 다른 공간에서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거나 하는 게 피디 감독님의 역할이니까. 피디님은 어디 있어. 여기 콜라가 한 여섯 명 있는데. 일곱 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아니겠지. 피디가 어디 있지. 죄송한데 피디님. 키보드에서 손 떼시죠. 왜왜왜. 계속 쪼고 계셔.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건 피디의 역할이에요. 피디의 역할이라니까. 대본이 없는 대신 이제. 정리해 주는 거야 지금. 손 떼시죠. 손을 왜 떼라고 그래요. 손을 왜 진행이 안 돼. 심지어. 아 죄송해요. 심지어 본인 논란이 아니더라도 그걸 손 떼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방금 손 떼 말지. 실제로 뗐어. 손을 왜 떼요. 손을 왜 떼요. 피디님. 내용을 자꾸 적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이래라 그러세요. 원래 하시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피디님 손은 왜. 피디한테 피디를 통제. CP에요. CP. 피디님 손 떼세요. 손 떼. 피디님 떼세요. 피디님 떼세요. 손 떼세요. 네? 아니요. 그. 정확한 표현으로. 아 그런거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왜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해. 아 사람사람이. 이게 바로 배성재 탱탱입니다. 배성재 탱탱. 배성재 탱탱. 시명탕 심화. 마피아 누구일까요. 너희들은 너무 가볍다 전 죽어요 여기 바로 딱 뚫고 올라가자 근데 어떻게 이보다 더 컸던 배디를 그냥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로 방송 녹화할 때 돌려지러 가면서 물어봤대 괜찮으세요? 근데 훈련할 때도 원래 큰 체급이랑도 같이 동체급 같은 체급을 가지고 하는데 맨날 훈련하니까 근데 몸이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쪘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약간 맨날 위기감을 느끼셔가지고 저 이제 해설할 때 이제 그 셔티를 입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맨날 몇 사이즈 입냐고 아니 남자의 정장을 입고 해설을 제가 남자꺼 입거든요 100에서 100벌 입거든요 가가지고 110 저 먼저 주세요 110 떨어질까 봐 사이속이 없으니 내가 내 사이즈가 없으니까 110 주세요 저한테 몇 입냐고 그리고 앉았을 때도 내가 어깨 좁아 보일까봐 아 그러고 계셨어요? 양쪽에 정유인 박찬이 다 어깨가 좋은 여자분인데 특히 정유인 선수 너무 이러니까 사이즈 앞에 끼려고 110 먼저 놔줘 사진 하나 찍으시죠 가운데로 두 분 보시면